으이기 뷔이잉 일반으로 맛만 보자 나 아예 몰라 뭐 선택하는 것도 있던데? 나 이런 건 다 할 때 없었어 뭐 뭐 해야 돼? 1? 이러봐도 1이 더 좋은 것 같긴 해 아 템 바뀐다고? 어 그러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? 창고에 넣어놔라고? 창고가 어디있어 이거야? 일단 하나 사서 그냥 여기다 넣어놔? 아 이거 괜히 했네 판도라 존나 그거네 복잡하네 귀찮네 어? 나 화학공학 할 건데 이거 좋은 거 아니야? 좋아요 그럼 우르곶에다가 거학 루난 9인수 이렇게 주면 되는 거야? 아이템 꾸러미? 아니야? 2번? 이게 뭐야? 잠깐만 저거 나중에 보고 나왔다 어? 화학공학이 또 있는데? 쉣! 만성시켰어 이거 어떻게 쓰는 거야? 우르곶에 넣으라고? 아아 아 아 이거 아 이거구나 9랩 가고 쌍발촉 넣어주면 끝 이 덱의 완성 우와 지리네 아 나 화학공학 좀 좋은데? 하자 이거 내 덱인데 이거? 화학공학만 닦겠습니다 어차피 좀 저 머리 좋은 게 아니라 덱 여러 개 못 하니까 화학공학 장인 가야겠다 화학공의 신으로 가겠습니다 원딜러가 화학공학이라니 아니 원딜러는 뭐 해야 되는데 그러면 쌍발총 해야 돼? 어? 아니 카타는 여기서도 엮겼네? 얘는 운 레벨인 거 보니까 살짝 좀 날먹대기네 저거 카타는 여기서도 날먹이네 아 이 운을 랭크에서 했어야 되는데 괜히 노말돌렸네 어차피 다 배치일 거 아니야 아 이거 좀 잘등 학원 같은데 나 보니까 문도야 버텨줘 아아 와아 미치 아 돌았는데? 아 아 끝나게 생겼는데? 아 제발 문도야 보여줘 제발 아아 아 가타 어 문도야 제발 문도 어우 어우 씨외uten 아니 문도 끝 문도 architecture 빨리 오르고 빨리 어 뭐야 저거 어 제발 문도야 보여줘 제발 문도 제발 문도 제발 꺼져 은퇴 당한 새끼야 어어? 아 아 아 나 근데 적응했어 나 이제 랭킹 가도 될 듯 지금 노말 첫판에 이정도 포텐이면 지금 랭킹 배치 봐도 돼 솔직히 노말 하는거 솔직히 시간납이야 이거 널 믿으세요 어? 아 나 역시 화공이 역시 내가 트윗 장인이라서 어 이게 어? 어? 아니 진짜 화공의 신인데? 아니 진짜 나 화공의 신일지도 몰라 어? 아니 야민데 이러면 흠 있어봐 나만의 듀얼할게요 자 X대로 해볼게 한번 어차피 배치니까 원래 처맞으면서 배워야돼 민들말 듣고 이기면 어차피 실력 안들어 어차피 원실 속에 하초로 크느니 아스팔트 위에 민들렛 꽃으로 크겠습니다 야 그러면 아까 내가 했던 그 구화학공학은 진짜 되게 힘든거였네 어 그냥 된줄 알았는데 근데 그걸로 3등밖에 못하다니 어? 뭐? 됐다 밥을 뭘 줘? 밥을 줘야 돼? 왜? 아 뭐야 이거 준거야? 아 뭐야 이거 준거야? 아니 처음 써봤어 아 탐캐치 밥을 안 써봤어요 제가 죄송합니다 맛있는걸 줘야돼? 아 오케이 오케이 아니 켄치 존나 까다로운 새끼네 아 밥 줘야돼? 야 돈을 안 돌려주는데? 밥 줬는데? 돈 돌려줘야 되는거 아니야? 아이씨 아니 오마이도 아니라 이 새끼 진짜 처먹네? 아니 왜 진짜 처먹어? 미친거 아니야? 형은 식당가서 밥먹고 돈 돌려받음? 넌 식당가서 밥먹으면 돈 다시 돌려주리 둘이 사겨라 아 징크스 제발 아아 메인 요인은 언제 나오는거냐? 야 이 개새끼야 증콜 휘겠어 아니 너무 돼지야 아 큰일났네 이거 죽으면 안되는데 아 얜 이길만한데 이거 내가 봤을때 패배 요인이 일단 피바라기가 피드백 바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켄치한테 밥을 너무 줬어 이 돼지새끼 너무 처먹었어 진짜로 아니 이 새끼 밥을 너무 처먹었어 미친 년인가 봐 이어폰은 이어폰 마이크가 좀 버놨 뭐할까 아니 왜 나 이거 안할거야 아 이러면 쌍발총 해야되는거 아니야? 아 나 여기서도 언디를 하기 싫은데 아 맞네 아 우르곤 우르곤 아 우르곤 아 나 진짜 허공의 신인가 봐 나한테 다 허공 관련된걸 주네 아니 병신이라니 맞는거 같기도 킥 음 구인수 굿 왜 구인수 루난 구인수 루난 거하 아 누가 구인수 만들려고 그랬는데 누구냐 야 이 씨발련아 어? 누구냐 미친새끼 아니냐 이거 어? 야 자아가 두개니? 어? 뭐하는새끼인데 너 이판 이판 너 이거 이거 땜에 루난 거하 못 만든거 같애냐 아이디 기억했어 내가 아니 근데 진짜 바로 누구냐 이러고 있네 아니 진짜 존나 어? 이게 씨발 저게 그 인간의 본능인가? 바로 어? 1초에 고민도 없이 자신의 그 목숨이 위험하니까 어? 방구 끼고서 아 씨발 누구야 이런새끼잖아 아 아니 화공으로 1등 한번만 하고 버릴게요 그럼 진짜 화공에 신이라고 써놨는데 1등 한번 해야될 거 아니야 이거 화공 다른 데 갈게 금방 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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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왜 자꾸 이거 짚지? 아 너 뭐 얘랑 야스라도 했어? 뭔 소리야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어? 이거는 화공의 신이다 이건 팀의 화공에 2명은 줬어 오 개꿀인데? 아 밥 먹을게 없어 사고 좀 쳐보실게 다 먹였어 아 아니 밥 존나 저 아니 켄치맘들 왜 이렇게 많아 어어 어어 야 저거 뭐야 덱 여기 큰일났다 이거 아 이거 얘네 이송 되면 내가 이길 것 같은데 징크스 징크스 파우더 파우더 그렇지 야 뭔가 커졌는데 제발 아 아 아니 뭐야 이거 어어 그래서 아이언 탈출했는데 이제 다른 덱도 해보자 1등 한 거야 이건 사실상 저거는 하기 싫은데 이미 봐가지고 이미 삼성 저거 봐서 하기 싫고 다른 덱 아 아 아니 아니 화공이 날 부르는데 아 이건 못 참아 이건 못 참아 아 아니 1등 해야지 근데 1등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화공을 한번 아 이건 어떻게 참냐고 화공을 일단 절대 못해? 내가 보여줄게 구화공 진짜 화공만 다 집어볼게요 그냥 1성 신지드 트위치 이런거 해서 진짜 구화공만 노려보자 왜냐면 이거 화학적 과부하 이거 어차피 터지는 거라며 이건 왜 1성 탈이 터지면 좋은 거잖아 아 미안 미안 제발 화공과 관련된 거 제발 화공과 관련된 거 역시 난 화공의 신이었어 응? 가자고 야 좋다 이거 좋은데? 화학적 과부하가 사실상 화학공학의 핵심인데 이거? 어 아니 이건 화공 특성이 3개? 미쳤다 예술을 보여줄 때구만 예술을 보여줄 때구만 와우와우 와우 와우 존나 세 이러면 50%야? 이거 2개 되가지고 와우 와우 와 따발총 와 진짜 이게 낭만이다 진짜 낭만 뒤진다 와우 한 번 뛰어볼까? 와우 시바 우르곳이 안 나오네 아니 우르곳 찾을 겸 겸겸사겸사 아니 우르곳 2성 찍고 가면 안 돼? 안 돼?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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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 하하하 가끔 근데 제가 왜 롤 할때 화내는지 알겠죠? 서포터한테 딱 지금 그 기분이에요 그 당연한 거를 어? 아니 이 판단을 이걸 이렇게 해? 알겠지 이제 어? 어? 아니 아 잘못 눌렀어 아 이렇게 뭐라 그래요 그니까 아 아 아니 아직 피 많아 아직 하 아니 문도가 왜 아니 문도가 왜 안 나오는 거야 아씨 피토로 나왔네 아 어지럽네 진짜 하 제발 아아 제발 보여줘 아아 아아 그래도 낭만이 있었다 맛있었다 아냐 하루하루 화공 안 할거야 아 화공 뜨면 하는데 뜨는데로 갈게 뜨는데로 이제 하루에 구화공 두버나 했으면 화공의신 맞지 오해하지 마세요 일단 집은 겁니다 아하핳 아니 일단 떴잖아 하핰 하핳 하핰 하하핰 하하하하 하핰 하하핰 하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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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이씨 아이씨 어쩔 수 없잖아 아 이거는 아 이거 어떻게 아네? 이걸 아니 이걸 아 이걸 어떻게 참아 아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야 이거는 아니 못 참겠어요. 아니 템도 씨발 딱 모르고 템 나왔어. 허공을 1등 한 번만 하자. 그래야 내가 성불 할 거 아니냐. 이길 수 있어. 이길 수 있어. 아 이 개새끼야! 너구나 씨발. 이겨줘 제발 내가 진짜야. 제발 문도야 보여줘. 쟤네 딜러 없는데? 어? 제발 문도야 버텨! 믿고 있었다고! 제발. 아 씨발 죽겠네. 뭐 먹어야 돼 이거. 아 가갑이었어? 아. 아 근데 일단은 이건 사소해 사실. 걔가 나와야 돼. 아 일단 넣을게요. 제발. 아 씨. 발 진짜 죽겠네. 탈론 탈론지 탈론 탈론. 그렇지. 문도야 한번만. 문도야 한번만. 한번만 문도야. 빨아 빨아. 아 씨. 오 근데 할만한데? 아. 토르야 제발. 아. 안돼. 아 왜. 아 왜 픽토르가. 아니 화공이 불렀어. 아니 안 할라 했어. 안 할라 했는데. 다시. 아니 나온거 어떡해. 다음판 화공 준다 vs 알겠습니다. 캐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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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씹캐리. ekip. Thirty missed. 민grid. citizen. 각각. van. l